뉴스타트를 지금 우리가 매일 연재로 듣고 있는데요 뉴스타트가 뭔지 아시죠 뉴스타트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예방법이기도 하고 치료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고 아직 병이 들지 않았다면 절제하게 하면 예방이 돼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뉴스타트 방법 중에 하나 부절제 어떻게 하면 절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영양을 공급하는 것 꼭 필요한 성분을 빼는 것 무익하거나 해로운 것을 취하는 것 능력 이상의 무리한 일을 하는 것 필요한 과정을 줄이거나 불필요한 과정을 집어넣는 것 규칙이나 안전을 무시하는 것 부적당한 때에 무리하는 것 이제 절제 생활에 반대되는 게 부절제 부절제에 지금 정의를 하는 건데 꼭 필요한 건 해야 되겠죠 필요치 않는 것을 하는 거예요 또한 꼭 필요한 건 먹어야 되고 필요치 않는 것은 먹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그러한 습관 중에 우리가 내가 어떻게 지금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수면요 수면 규칙적인 수면 습관 식사와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신체의 성장은 휴식 시간에 이루어짐으로 수면은 필수적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해 주어야 한다 왜 잠을 못 잘까요? 잠을 못 자신 분들은 잘 못 주무신 분들은 낮에 내가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밤에 그것이 결정이 돼요 낮에 마음이 평안하고 잡념을 잘 돌리지 않고 했다면 밤에 잘 자요 그런데 낮에 충격을 받았거나 또는 일이 너무 복잡했거나 그러면 밤에 꿈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일이 많으면 꿈이 많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낮에 어떻게 생활한지를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잡념 돌리지 말고 죽일놈 왼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만 좀 돌리고 낮에 평화롭게 잘 지내면 어쩌면 밤에 잘 주무실 거예요 적절한 식생활 습관 인체에 유익을 주는 채소 과일, 견과, 통곡류, 해추류 등을 재료로 한 단순한 음식을 먹는다 육류, 어폐류, 가공음식, 인스턴트 음식 지나치게 단 음식 다량의 염분이 포함된 음식 자극성이 많은 음식 오용되는 기호식품 주정음료들, 야식은 피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시된 것처럼 우리들이 어떻게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방장이 건강식을 하면서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참 애를 써요 건강식은 그저 풀 갖다 주고 하는 게 건강식이라고 착각하는데 맛있게 먹어야 또한 건강해지니까 눈으로 보는 것도 아름답고 그래서 조미료를 쓰지 않고 맛있게 만드는 방법은 과학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식사를 하다가 어쩌다 밖에 가서 식사를 좀 얻어 먹거나 그러면 이게 안 좋아요 금방 느끼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빵 나오는 건 국산 밀을 빻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빵을 만들어요 통밀로 그러니까 훨씬 질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맛있고도 또한 건강식이 될까 여러분 주부들은 이거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식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입맛이 우리가 너무나 왜곡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스턴트 음식에 많이 적응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이 실패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건강식을 하면서도 이러한 유혹이 안 빠질까 오늘 사실은 과제가 그런 겁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해서 질병이 많은데 왜 흡연을 하는가에 대해서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십시오 담배의 유해성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64년 미국 공중보건국의 보고서를 통해서다 담배가 사망률을 높이고 폐암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7천여 개의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입증했다 미국의 담배 회사들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광고에 더욱 집중했다 말보로 담배는 서부 개척 정신과 강한 남성상을 담배와 연결시켜 젊은 남성들을 소비자로 끌어들였다 담배를 피우는 남성은 강한 남성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담배 매출은 급증했고 미국 내 폐암과 폐질환 사망자도 급증했다 말보로 맨 광고 모델로 유명했던 외인 맥클라렌 역시 51세 폐암으로 사망했다 그는 담배만은 피지 말자는 유언을 남겼다 그렇다면 담배 회사는 담배의 심각한 유해성과 중독성을 알고 있었을까 1994년 필립모리스사의 전 연구원 빅터 드노블 박사가 의회 청문회의 증인으로 나섰다 그는 필립모리스사가 담배의 중독성을 확인하는 비밀 실험을 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심포지엄에 빅터 드노블 박사가 참석했다 그는 당시에 동물 실험에 대해서 설명했다 쥐가 버튼을 누르면 몸에 니코틴이 주입되는 장치를 만들고 쥐가 얼마나 자주 니코틴을 찾는지 관찰했다 30일이 지나자 쥐는 하루에 90회 이상 니코틴 주입 버튼을 눌렀다 저는 쥐의 뇌에 매일 니코틴을 주입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열째 날에는 뇌 마비가 일어났죠 하지만 15일째에는 쥐의 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약이 뇌 내부에 존재하는 것에 익숙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연구들은 니코틴이 중독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담배 회사는 성분 배합도 실험했다 니코틴을 하루에 120번 주입하는 쥐에게 또 다른 중독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를 주었더니 하루 200회를 스스로 주입했다 그런데 니코틴과 아세트알데히드 성분을 섞어서 주었더니 하루에 무려 500회를 스스로 주입했다 우리는 쥐들이 니코틴보다 아세트알데히드가 약간 많은 배합을 가장 좋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들은 말보르 담배에서 아세트알데히드를 첨가시키고 1982년에서 1992년까지 필립 모리스타는 담배에 당을 첨가했습니다 당을 태우며 아세트알데히드가 생깁니다 그들은 실제로 10년 동안 말보르 담배에 아세트알데히드를 42% 증가시켰습니다 담배를 피울수록 흡연량이 느는 이유는 무엇일까? 처음엔 담배 한 개비에도 뇌의 보상회로가 활성화돼 도파민이 크게 증가한다 하지만 니코틴의 양이 늘어날수록 뇌의 보상회로가 과도하게 자극돼 도파민 수용체의 기능이 저하된다 약한 자극엔 쾌감을 느끼지 못하는 내성이 생기게 된다 이런 작용이 반복되면 뇌는 점점 더 많은 니코틴을 지속적으로 갈망하게 됩니다 결국 그거였군요 니코틴과 아세트알데히드를 적절히 조합시켜놓으면 담배양이 느는군요 돈 버는 방법 쉽네요 사람의 건강과 관계가 없어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걸 보고서도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왜 그렇죠? 중독이 되세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폐암에 걸리면 엄청난 인생의 손해를 보죠 그러면서도 못 끊는 거예요 흡연에 인해서 질병이 생기는데 이렇게 지금 그림에 본 것처럼 후두암 식도암 간암 담도 담낭암 소장암 대장암 각가지의 이제 암이 생긴다 라고 얘기를 해 줘 그러니까 담배가 이렇게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이유가 절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절제를 할 수 있는가 오늘 그 비법을 배우자고요 그러면 각가지의 우리가 적용이 되니까요 조미료를 보면 유해한 것 또 질병 이런 것들에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 읽지는 않겠어요 또한 음주로 인해서 해가 되는 게 있어요 보니까 간기능, 간세법 파괴, 지방간, 황달, 간경변, 간염, 간암 음주로 인해서도 이렇게 나빠지는데 왜 우리는 음주를 못 끊냐고요 결국 그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끊을 수 있는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잠원 23장 31절 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 보지는 않고 마시면 되겠네요 네,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에게 한 분이 전화 왔는데 성경에 술을 마시지 말라,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 얘기 한 데가 있나요? 다 그랬더니 찾아달라는 거예요 찾아줬어요 그러니까 거기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느냐 또 이렇게 또 그러니까 마시기 위한 수단으로 별의별 변명을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욕망이 못 견디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질병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데 대부분의 질병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를 들면 게임도 우리들을 마비시킬까요? 중독으로 끌어갈까요? 이 그림을 지금 약간 흐리게 해놨는데 아이를 저렇게 붙여놨어요, 테이프로 못 움직이게 하도 칭얼거리니까 게임을 하기 위해서 아, 이거 우리 게임도 한번 봅시다 하지만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좌우 뇌균형이 깨지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 발달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인 ADHD 증상, 틱장애 등을 일으키는 스마트폰 증후군을 겪게 됩니다 스마트폰 증후군은 특히 두 뇌가 다 발달하지 않은 유아와 청소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인데요 특히 스마트폰은 접근하기가 쉬워 오랜 시간 동안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의 뇌를 보면 약물 중독자의 뇌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영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후두엽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전두엽으로 넘겨서 정보를 처리하게 돼요 하지만 게임같이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후두엽에서 바로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전두엽으로 발달시킬 기회를 주지 않게 되죠 아이들이 게임을 오랫동안 하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후두엽만 발달하고 전두엽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나 판단,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죠 과도한 영상 자극이 계속 노출을 받게 되면요 뇌는 게임과 같은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이나 책을 읽는 것에는 흥미가 떨어지게 되고요 게임과 같은 강한 자극만 요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의력이나 집중력, 정서 불안, 수면 장애 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을 때 잠잘 때 나오는 델타파가 강하게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뇌의 기능이 저하됐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부터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논 아이들은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조건반사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게 돼요 아이들은 생각하는 깊이가 그만큼 약고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죠 이런 아이들은 공감하는 능력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극히 부족하게 되는데 상대방은 분위기나 감정을 그만큼 파악하지 못하게 돼요 이런 아이들이 폭력을 휘둘렀을 때는 상대방이 느낄 고통을 그만큼 못 느끼게 되죠 후대협이 발달하고 전대협이 발달하지 못하면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게임 못하게 한다고 부모를 찔러버린 거예요 도둑률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 중독이 근 70% 가까이 왔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이 중독에서 헤어나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그들을 지도해야 할 만한 위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컴퓨터 회사의 사장 거기 중역들은 애들에게 절대 이걸 주지 않아요 전자기기를 어떤 결과를 아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여기 온 청소년들이 이걸 끊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정말에 각오를 하고 결심하고 해서 요즘에 생각이 안 난대요 너무 다행이에요 그 좋은 재능을 가졌는데 이 재능이 이거 분별력이 없어점으로 인해서 재능의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능을 잘 살리게 되면 기가 막힌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마약 중독이나 게임 중독의 뇌를 보니까 같은 위치가 활성화가 돼 있는 거예요 마약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똑같이 그 쾌감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뇌와 이 두 뇌를 비교해 보면 훨씬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뇌에 도파민이나 이런 세라토닌이나 이런 화학물질이 나오는 정상인 뇌는 이게 나와서 쾌감을 느껴요 그런데 중독이 된 뇌는 이게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점 왼쪽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마약 중독뇌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렇게 빨간 것이 그만큼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도 이 마약에 취한 아이들은 심지어 그 취한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에 음악에도 마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전 화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마약 음악이라고 해요 마약 음악 이걸 들어보니까 전자 소리 맛나요 전자 무슨 악기 징징징징징징 이런 소리 맛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듣고 있으면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마약처럼 이거 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거 팔거든요 이제 팔면 이거 돈을 벌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 마약 중독 그래서 애들이 어떤 애들은 공부하고 있으면서 이걸 듣고 있어요 하루 종일 들으면 눈이 멍청해지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이 사이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야 될 텐데 어떻게 벗어나는지 아는 거예요 네이처지가 발간하는 과학 잡지인 사이언티픽 아메리카는 9월호에서 비만은 호르몬 분비 잘못된 생활습관 등이 아닌 뇌가 잘못돼 일어난 질환이기에 뇌 치료 차원에서 비만에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약물중도연구원의 노라 볼코프 소장이 올 5월 국제학술지 신경양리학에 발표한 논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폴 플레처 교수가 작년 4월 국제학술지 네이처 리뷰 뉴로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 이 비만도 중독이네요 그러니까 뇌에서 그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내가 비만이 돼 이 초콜릿 먹으면 안 돼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 그런데 그 맛에 못 이겨서 먹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 뇌가 충족 어딘가에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그 만족을 얻을 데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가면 계속 어머니가 나무래지 학교 가도 공부 못한다고 그러지 애들도 너 왕따 시키지도 너 공부도 못한 아이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만족을 얻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게임이나 이 노래를 듣고 있거나 그러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이게 취해버리는 거예요 취해버려 자 우리가 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은 이유는 뭐죠? 감정이 두르네요 그러니까 사단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감정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워져야지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이용해서 사단은 우리들에게 접근한다 그러면 게임은 왜 하죠? 마약은 왜 먹죠? 그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이 싸움이에요 지금 사단이 어떤 행복한 감정을 줄 수도 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감정만을 경험한다면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은 감정을 주지 않고 화평을 실제로 주신다 그래서 사단은 생각을 넣어줄 수도 있고 감정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 맥길 대학에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 쥐가 쥐의 뇌에다 칩을 꽂고 쾌감을 느끼는 그 회로에다가 자극을 주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쾌감을 느낄 때는 쥐가 구멍을 바라볼 때만 자극을 시켰어요 그 쥐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 종일 구멍만 쳐다본 거예요 쾌감을 좋아하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쾌감을 일으킨다 오른쪽 위의 사진은 이케다 가즈타카 박사팀이 실시한 뇌내 자기 자극의 실험 모습이다 생주의 뇌에 전극을 놓고 구멍을 보았을 때 전극의 전류가 흐르도록 하며 식사나 수면, 교미라는 본능적인 행동보다도 구멍을 들여다보는 행동이 우선하게 된다 이러한 뇌내 자기 자극에서는 식사를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기쁨, 쾌정동이 생긴다고 생각된다 쥐가 구멍만 쳐다보면 쾌감이 오기 때문에 구멍만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게임할 때만 쾌감이 오면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의 문제 이게 모든 사람은 사단이 그들에 대해 승리를 거두지 아니하도록 감각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혼에 이르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 이 감각은 하나님께서도 활용하시고 사단도 그 부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단 쪽의 감정만, 감각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학생들은 이걸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사람들에게 선도를 해야 된가 중독학과를 나와서 하나님을 모르면 이걸 선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우리 영 쪽으로 깨어난 사람 이것을 끊어본 사람이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해주면 이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가 기대를 거는 거예요 그녀의 미각과 눈, 그리고 지혜의 증가를 바라는 그녀의 갈망에 호소하였다 열매를 따먹고자 하는 욕망으로 그 나무를 바라보는 것은 사단의 유혹에 동의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단은 그 여자에게, 하와이에게 이걸 넣어주고 그러니까 감정을 받아들이니까 맛있겠다 쳐다보는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을 누가 어떻게 가르쳐주느냐는 거죠 우리 뇌는 천억 개의 뉴런이 있어요 그리고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신경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경선은 예를 들면 내가 첫사랑 프로포즈를 받을 때 빨간 장미를 했다 그러면 그 빨간 장미를 볼 적마다 어떨까요? 너무 기뻐 내가 게임을 할 때마다 기쁨이 있어 그러니까 게임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경선이 연결될 때는 이게 전기로 흘러요 그래서 뇌를 병원에 가서 이렇게 촬영하면 이게 전자파가 흘러요 전기선이에요 그런데 이 전기선 중간중간이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여기를 넘어갈 때는 전기의 양만큼 화학물질이 넘어가는 거예요 도파민이나 세라토닌이나 이런 게 그래서 그것을 포착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넘어가는 장면이에요 화학물질이 넘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경선이 내가 게임을 하면 도파민이 나온다고 하는 걸 아니까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신경선이 더 기쁜 일이 생기면 신경선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거 볼 적마다 누가 나를 실컷 두들겨 패가지고 코피가 나왔다 머리가 깨졌다 그러면 빨간 것만 보면 싫은 것처럼 내가 게임을 보면 싫은 감정이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변화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니보다 더 기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게임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어야 내가 바꾸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더 기쁜 것을 경험하게 해주면 쉼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감동을 받으면 이게 바뀌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충동적으로 끊었다 해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잠어 2장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그러나 그대들은 낙심할 필요는 없다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의지의 참 힘이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다 만사는 의지로 옳게 쓰는 여부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성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밑에 잠은 2장 10절에 보면 성경의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됐다고요? 영혼이 즐겁게 된다고 그러니까 게임하는 것보다 영혼이 즐거우니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신경선이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부분이 뭔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부분은 말씀을 듣는다든지 쉼터에 온다든지 하나님을 부르라든지 이 부분은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의지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의지력을 활용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마시멜로 실험에 대해서 여기서 잠깐 보여줬어요 마시멜로 여러분 실험 알죠? 15분 기다리면 두 개 주고 15분 못 기다리고 먹으면 하나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험을 했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15분 못 기다렸어요 그런데 15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이 창시자가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금욕적인 것으로서의 의지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입술을 깨물고 무작정 견딘다는 것은 실패하기 딱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게임을 끊으려고 일을 악물고 한 것은 실패하기 딱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는 못 끊는다 내가 아무리 내 몸매가 너무나 뚱뚱해서 아이스크림 끊으려고 해도 그걸 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좌절감만 온다 그런데 이 창시자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죠 어떤 식으로든 환경을 끌어들여 그 상황을 바꿔야 해요 네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바꿔나라 그러면 끊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뒤를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다른 방법은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는 겁니다 네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곳이 있는데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죠? 그러니까 내 의지는 어디다 활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거 내가 게임을 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능력이 들어오더라 나에게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인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올 기쁨을 아시고 그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거기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영예로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믿음의 근원자이고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완성자가 예수니까 내가 쳐다보면 그분이 나에게 능력이 들어와서 나를 싫어지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게임이 싫어지게 만들어주겠다 저는 어려서 형들이 넷이고 누나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로는 다섯 여자까지 함치면 여섯째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는 시험 보고 중학교 들어갔어요 시험에 떨어지면 그때 당시 한빨이 중학교를 가야 돼 그런데 우리 형들은 대부분 상빨이 좋은 중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막내 욕에 못 가면 창피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형들이 와서 너 중학교 다른 데 가면 너 죽어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넷째 형이 나를 가장 괴롭혔어 바로 위형 누나는 나를 괴롭히지 않아 그냥 넷째 형은 나하고 나서 왼수예요 왼수 나만 보면 잔소리를 하는 거야 너 아빠가 너 혼내준다 해서 그런데 아빠한테 가면 혼내주거든요 그렇게 맨날 공부하라 공부하라 6학년 됐는데 그런데 내가 놀기를 좋아해가지고 공부에 취미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급했나 봐요 잘못하면 내가 하빠리 중학교를 가면 우리 아빠가 영곤아 공부해야 돼 공부 안 하면 아빠 마음이 너무 아파 공부해라 그러니까 형들이 이야기할 때는 싹 지나가던 말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아빠가 이 얘기했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빠가 그러니까 내가 적상에 앉더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좋은 데 들어간 거예요 우리 아빠가 그 한마디에 이 마시멜로 실험을 했는데 마시멜로 실험을 했는데 이것은 그냥 보편적으로 했는데 2014년도에 다시 2차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실험은 뭐였냐면 아이들에게 거의 같은 유의 마시멜로 실험인데 애들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색종이를 주고 이제 크리파스하고 여러 가지 종류를 갖다 준다고 그러세요 이 색종이와 찰흙 줄 테니 기다려 했어요 그런데 28명 아이에게 14명은 약속을 지켰어요 갖다 줬어요 그리고 14명은 안 갖다 줬어요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자, 이 아이들에게 다시 마시멜로를 실험을 했어요 그랬을 때 평균적으로 14명 약속을 지킨 아이들은 평균 12분을 기다렸어요 꽤 많이 기다렸죠 어린아이들이 그러면 14명, 남의 14명은 나머지 교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 14명은 어땠을까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은 실험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전에 교사가 약속을 지킨 실험과 그렇지 않는 실험이다 이 말이에요 14명 평균 3분 기다렸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뭐가 다르죠? 뭐가 달랐죠 지금? 아이들을 기다리게 하는 힘은 어른이 만드는 신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 마시멜로 실험에서 이기는 거예요 게임에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없으면 뭔지 이기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신앙을 많이 성경을 안다 할지라도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실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암이 나아 아토피가 나아 했는데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절제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절제 생활에서는 믿음이 결국 가장 유익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생에서의 모든 행복과 평화와 기쁨과 성공은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믿음에 달려있다 이 믿음만이 하나님의 개명에 대한 참된 순종을 촉진시킬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율법 지켜라 지켜라 그거 가지고 안 돼 우리 형이 아무리 얘기해도 나 안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가장 신뢰하는 가장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용구나 공부해야 돼 이 한마디에 내가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절제 생활은 이러한 사랑과 믿음의 관계예요 밤에 불을 반짝반짝 켜고 다니는 벌레들 있죠 네? 반딧불 반딧불이 뭘 먹기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맞아요 달팽이예요 반딧불이 어렸을 때 아직 그러니까 변태하기 전에 아직 나비가 되기 전에 그들이 어렸을 때는 이런 벌레였어요 이런 벌레 이게 까만 거 벌레가 저렇게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달팽이 그래서 달팽이가 없는 지역에는 반딧불이 없어져 버려요 밤에 사냥을 해요 달빛이 있을 때 그래서 달팽이를 만나면 달팽이 위에 올라타요 그런데 달팽이가 어디 간지를 잘 모르니까 달팽이는 지나가면서 반드시 그 진한 그런 액 곡을 남겨놓고 가니까 곡을 냄새를 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달팽이 위에 올라타요 올라타죠 지금 보니까 올라타가지고 자기 그 이 송곳 같은 그런 이빨로 콕 찍어서 독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달팽이가 이제 난리 버거지를 피죠 그래서 피하고 그리고 거품을 내고 그러지만 이미 독은 맞은 거예요 그래서 흡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뒷다리가 흡착해서 달팽이 껍질에 딱 달라붙으면 절대 안 떨어져요 아무리 달팽이가 몸살을 해도 안 떨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피해보려고 거품을 저렇게 내도 결국은 달라붙어서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독이 다 퍼지면 달팽이를 끌고 가가지고 한쪽에 가가지고 그 속살을 야금야금 파먹어가지고 육식마냐에 그런데 얘가 그 육식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얘가 이제 변태가 되면 수컷은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녀요 그런데 안컷은 날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컷은 밑에서 반짝반짝 불빛을 비춰주고 수컷은 날아다니면서 불빛을 비추는 거예요 서로 이제 그 로맨스를 하는 거예요 밤하늘에 반짝 빛나고 반짝 빛나고 서로 그러면서 짝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뭘 먹는지 아세요? 이슬 한 방울 이걸 먹고 그들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육식마냐가 변태가 되면 물, 이슬 막 만나요 우리가 변하면 게임이 싫어지는 거예요 육식이 싫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절제는 나의 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내 영혼이 바뀌어야 돼요 중생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취미와 새로운 경향성을 갖는 데에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그들의 모든 기질과 습관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를 증거해 보여줄 것이다 이 변태는 변화는 먹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생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아 달팽이가 안 좋아 이제 이슬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멋지게 행복하게 지내겠어요 그래서 지금 짝 짓는 거인데 반딧불 짝 짓는 거예요 결국 반딧불 앙컷은 날 수 없고 숱컷은 날아다니면서 짝을 짓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들의 의지는 썩은 새끼처럼 쉽게 끊어진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분이 능력을 주어서 싫어지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율법을 지키려고 예를 써도 그것은 썩은 새끼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작심삼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바뀔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파괴하려고 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우리가 의지의 활용을 통해서만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처럼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원에서 선택했을 때 그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활용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내가 성질이 나 너무 먹고 싶어 그때 내가 참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들어와서 그것이 싫어지게 만든다 우리는 우리들의 영혼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내가 하늘에 가야 되니까 일만 하고 하늘 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의지력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의지력이 올바르게 발휘되면 그것은 상상력을 지배하고 정신과 육체의 질병을 다 같이 저항하고 극복하는 데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네 의지력을 활용해야 돼요 저는 과거에 옛날에 건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총무도 있고 직원 몇 명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 그 아파트를 여기 그 지을 때 어 교수 아파트 그거 지을 때 한 사람이 수염이 덥수룩 한 40대 된 사람이 와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 걸음걸이를 보니까 술 먹고 온 거예요 술 먹고 와서 이거 위험하잖아요 공사장 일이 참 걱정이 돼서 한번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지금 일하러 왔죠 그런데 술 잡수고 일하면 좀 어려울 텐데요 내일부터는 술을 잡수지 말고 오세요 그랬더니 낮이 딱 변하면서 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요? 나는 10대부터 지금까지 40 몇 살 때까지 하루도 술 안 마셔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술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아 그러세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저 백치인데요 백치 성은요 김씨요 그 백치? 그러면 천치 백치하는 그 백치요? 그렇다니 네 내가 그 백치예요 그리고는 한문으로 백치를 딱 쓴 거예요 좀 배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배운 사람인데 자기를 스스로 백치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보가 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돼서 배운 사람이 술, 알코올 중독 때문에 저렇게 돼버린 게 그래서 이제 그 총무한테 저 사람 칩을 좀 알아 놓으라고 그래서 이제 알아 놔 가지고 제가 그 이튿날 이제 일 끝나고 그 집에 갔어요 했더니 이제 옛날에 옥탑방 있잖아요 옥탑방 옥탑방을 나무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삐걱삐걱삐걱 올라가 가지고 옥탑방이 있는데 그 방에서 사는 거예요 문을 두들겼어요 누구시오? 벌써 취한 목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라고 했더니 들어오세요 문을 열어보니까 냄새가 악취가 얼마나 방이 조그만한데 거기에 살림살이가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화장실도 있는 거예요 아주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들어가도 돼요? 들어오세요 들어가 보니까 이 벽에다가 온통 이 춘화 이 여성들 그림 이런 것들을 그려놓고 애가 있는데 애가 일곱 살인가 여섯 살인가 있는데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근데 그 그림 옆에다가 붓글씨를 아주 잘 썼는데 오늘은 금주 내일은 음주 오늘 하루만 금주를 하면 내일은 술 못 끌 수 있으니까 오늘 하루만 끊자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그러니까 하루를 못 끊는 거예요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사실은 나도 옛날 술 추정병이었다 근데 내가 끊었다 그랬더니 아니 사장님은 교회 다녔다면서요 네 교회 다녔죠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렇게 끊을 수 있는 것이지 교회 안 다닌 사람은 못 끊어요 아니 하나님을 부르면 돼요 아유 하나님 부른다고 해서 내가 끊을 수 있어요? 막 비웃는 거예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기도를 해 줄까요? 한번 해보쇼 그래서 그 사람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옛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술 먹고 옛날 술 추정하고 그럴 때 생각하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술 좀 끊게 만들어 주세요 꼭 좀 술 좀 끊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 기도를 끝내고 손을 놓는데 손을 안 놔 이 사람이 근데 내 손등에 뭐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 이분 술 끊게 해 주듯이 나도 좀 끊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아버렸던지 와 이 사람 끊겠구나 그리고 이제 이 얘기 좀 하고 돌아왔어요 이제 그날 저녁에 자는데 한 11시쯤 됐는지 전화가 온 거예요 난 그때 콜록콜록 자고 있는데 누구세요? 저 백치인데요 백치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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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했어요 저 나 좀 꺼내주세요 왜요? 여기 경찰서에 와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시면 나한테 전화했어요 그래도 사장님은 교회 다이잖아요 좀 와서 꺼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옷을 입고 가서 경찰서 가봤더니 유치장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여기 들어있어요? 저요 오늘 그러셨잖아요 술 끊게 해 준다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별주 한 잔만 하자 이게 너무 과해가지고 술집을 다 엎었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보석금 넣고 꺼내가지고 집에다 데려다 놓고 절대 이제 나가지 마세요 절대 술 먹지 마세요 네 안 먹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이제 이 사람은 정신 차렸겠지 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전화 왔어요? 왜? 왜 전화하세요? 오늘은 무슨 사건이에요? 좀 와보세요 그래서 또 부지런히 가서 봤더니 그 나무 계단 삐걱삐걱하는 그 계단 올라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와! 없고 또 정행에 가서 기부수해가지고 또 데려다 놓고 이제 정말 말썽 부리지 마세요 말썽 부리면 안 돼요 몇 번 다 좀 받아 놓고 근데 그 다음에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와! 이거 살겠더라고요 매일 사건을 일으키는데 근데 일주일째 됐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아차! 또 무슨 일이구나 왜 전화했어요? 우리 집 좀 와주세요 무슨 사건이에요? 오셔야 얘기하겠어요 알겠어요 갔더니 기부수를 하고 앉아있는데 내가 간 다음에 또 술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야! 술! 술 사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부르라고 하니까 이때 한번 불러볼까? 그래서 하나님 불렀대요 그랬더니 술 생각에 싹 가시더래요 근데 한 시간 후에 또 술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야 인마! 하다가 또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자기 평생 처음으로 일주일 동안을 술을 안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와서 좀 보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분하고 성격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잘 받아들인 거예요 정신이 목록 아니에요 정신이 맑으니까 그런데 기부수를 해놨으니까 어디 도망도 못 가고 얼마나 잘 됐는지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한 달쯤 공부를 했나 했는데 저요 침대 받고 싶어요 나 새로 태어나고 싶어요 아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데 기부수 했는데 또 침대를 어떻게 받아요? 그거 다 풀고나 나중에 생각합시다 저도 그거 생각해 봤는데요 비닐로를 감으면 되잖아요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발해보세요 기부수를 거기 위에다 비닐로를 감았잖아요 되더라니까요 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실 거예요 10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려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사랑은 모든 악습을 다루는 가장 힘있는 제어책이며 또 모든 선행의 동기가 된다 그러네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힘의 근원이 능력이 어디 있는지 다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조건 없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불러서 꼭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알코올이 됐든지 게임이 됐든지 암이 됐든지 주님 오셔서 회복시키실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